네 안녕하십니까 자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치료제 관련 주와 더불어서 백신 관련 주까지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달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이 셀트리온 3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참 주가는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제약 또 뭐 오늘은 헬스케어까지 모두 이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총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쭉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종목 아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조정 타이밍이 오면 들어가자 조정 타이밍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정이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잘 듣고선 기억을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셀트리온은 제가 지난 8월 달 9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셀트리온을 하지 말고 셀트리온 제약을 하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도 급등도 했고 뭐 치료제 만든다 그래서 또 급등하고 여러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셀트리온 쪽으로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단기과열에 들어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단기과열에 들어간 상태로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자 그죠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장중에 했어요 계속해서 이 상승력이 좋은데 지금 단기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해서 못 팔면 또 한참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 단기과열이 끝나면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조정이 나와서 이게 이제 조정이 쭉 나와요 나오다가 지지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최소 16만원 이하는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런 구간에 내려와서 조정이 나와요 자 16만원이 될지 15만원이 될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최소 급등했던 부근 이전까지는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또 한번 급등을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폭이 생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까지 언제 내려오냐고 이게 14만원 하던 종목이 20만원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만에 갔습니다 4일만에 그럼 거꾸로 20만원 하던 종목이 14만원까지 4일만에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4일만에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4일만에 왜 못 떨어집니까 떨어지려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14만원까지 오면 진짜 땡큐 벨을 마치고 그렇지 않고 한 16만원이나 15만원 정도까지만 내려와 줘도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의 타점으로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16만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19만원 이상에서는 19만원 20만원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정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원동력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뭐냐 식약처에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 자 혈장치료제 투약을 했어요 투약했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투약을 했으니까 투약에 대한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다는 쪽으로 봅니다 좋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으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줘 그럼 승인 받았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이 좋다 기대감이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20만원 가까이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가는 절대 이렇게 못 가요 왜냐 이 투약을 한 다음에 식약처에서 승인이 날아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한참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한참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19만원에 가만히 있다가 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가는 주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떨어지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10만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20만원까지 올라갔으면은 딱 100%예요 따블 먹었어요 따블 먹었는데 왜 매도를 안 합니까 수익 실현하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자 종근당 보세요 종근당도 종근당을 하지 말고 종근당 바이오를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종근당은 20만원까지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오늘은 14% 올랐어요 근데 종근당 바이오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근당 바이오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종근당 바이오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상승력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형제들 중에서는 종근당 바이오를 하는데 이미 이 종목도 한 차례 오르고 조정받고 또 한 차례 봐요 이것도 6만 3천원짜리가 4만 8천원 정도까지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단기간에 2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23%를 떨어뜨리고 나서 상한가를 보냅니다 셀트리온도 똑같아요 셀트리온도 최소한 고점 대비 20%에서 30% 사이 정도는 떨어져줘야 아 또 이런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꼭 명심을 하세요 자 백신 관련주들이 쭉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들이 11월 달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백신 관련주인데 제1약품 우리 바이오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주예요 근데 제1약품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 바닷건 이런 데서 잡아야 돼요 제1약품은 예전에 심풍제약이 한참 날아갈 때 이때 덩달아서 이 제1약품이 심풍제약과 같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심풍제약 관련주로 지난 7월달 8월달에는 급등을 했다가 한 석 달 동안 조정을 왕창 받았어요 그리고 10월달 저점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격이 4만원이었어요 4만원짜리가 12만원까지 갔어요 12만원 근처까지 몇 배가 올랐습니까 4,32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오른 종목을 단기간에 들어가서 아주 단타로 짧게 먹을 거면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 빵 장대 한 번 먹기에는 좀 힘들어요 제1약품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정을 더 보이고 나중에 또 이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무슨 이슈가 터지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는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이오도 벌써 지난 8월달에 한 차례 상한가가 세상에 5방이나 나오면서 날아갔던 종목이 안 떨어지고 딱 지지받더니 상한가 2차 시세 2방 나오면서 상한가 2방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지만 조정 중에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바이오를 5천원 부근에서 단타로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은 좀 웃기는 종목인 게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 관련주를 엮여가지고서 엮여놨더니만 아 우리는 화이자 관련주가 아니야 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이 KPX 생명과학 보면 이게 만원짜리가 단박에 3만 5천원 부분까지 날아갑니다 자 이것도 300%가 바로 나와버리는데 자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조정구간으로 들어섰는데 단기 반등만 잠깐 잠깐 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날라 그러면은 상당기간 바닥을 또 바닥 따지기를 하고선 이렇게 오릅니다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요 왜냐하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화이자에서 얘기가 뭐가 나왔습니까 영하 70도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대항과학, 태경케미칼, 일심바이오, SCD 이런 종목들이 뜹니다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다 했어요 대항과학 한 차례 오르고 나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죠 자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방을 더 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상당한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주가가 지금 2만원 근처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는 모습은 한 방은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혹시 치고 윗골이 쭉 달고 떨어진다면 끝난 거예요 그때 그때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윗골이 달면 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분말 주사 관련된 종목 중에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가 뜨면서 라파스라는 종목이 이제 뜹니다 자 이 라파스도 지난번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조정을 쫙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저점 부근 또는 2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선 한번 돌아가나갈지 자 요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파스는 2만 7천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예 바로 측정 고점이죠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시세가 한번 납니다 자 이 2만 7천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요거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에는 SK케미칼하고 짐 매트릭스가 있는데 뭐 SK케미칼이야 워낙 유명해서 근데 사실 상당히 고점입니다 지금 45만원까지 지난 8월달까지 날아갔었는데 다시 최근에 45만원 근처에서 있어요 물론 아직 추세가 엄청나게 아주 그냥 잘 살아있기 때문에 45만원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상당히 무거운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SK케미칼은 자 그래서 이 SK케미칼은 이제는 보유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고 단타를 치는데 굳이 45만원짜리로 단타 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급등할 수 있는 짐 매트릭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짐 매트릭스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친구 양봉 자 양봉 두 개 자 요 나오는 게 올라오는 거 보고 다음날부터 매수로 들여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단기 8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 매트릭스도 이제는 다 됐어요 다 해먹었잖아요 이거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더나 관련 중에 소마젠 진원생명과학 엔투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소마젠은 신규주죠 신규주는 좀 뭐 아니면 도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차트를 신규주에 대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가 나중에 다른 애 다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져가지고 만원 깨고 이렇게 질질질질 떨어져도 신규주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할 말이 없어요 아주 단타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만약에 타점을 잡는다면은 한 15,000원 부근 자 16,000원 이하 1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단기 타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 자 존슨앤존슨도 인콘하고 관련주가 몇 개 있는데 자 인콘 보면은 자 최근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예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조정받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만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 3,000원권까지 내려오게 되면 3,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또 한번 단기 반등은 노릴 수 있습니다 자리가 요 자리에요 잘 보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내려오면은 지지받으면 매수의 타점입니다 물론 그때 되면은 제가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단기 과열에 들어갔는데 꾸역꾸역 올라요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도 전일도 10% 오르고 오늘도 또 오릅니다 계속해서 꾸역꾸역 오르는데 자 이 존슨앤존슨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인콘도 조정을 받아야지 또 올라가고 TNR 바이오팩은 단기 과열이 끝나면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대로는 안 끝나요 한방이라도 더 치고 끝나지 절대 1차 시세 한번 나온 시세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콘과 TNR 바이오팩이 이 단기 과열이 끝나고 또 인콘도 전일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조정을 쭉 받아서 내려오게 되면 또 한번 타점이 온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쪽을 잘 보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바백스 이 노바백스 관련주도 또 이제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테마는 순환매를 하면서 돌고 도니까 자 이 DRGM 보세요 DRGM 지난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7월달까지 엄청나게 DRGM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노바백스 관련주가 아니었어요 다른 관련주로 또 다른 테마로 엮여서 엄청난 이 5천원짜리가 2만 5천원까지 5배가 날아갑니다 예 500%죠 500% 단기간에 500%의 이 엄청난 5천원짜리가 2만 5천원까지 날아갔는데 그게 또 다 내려와요 자 내려와가지고 최근에 만 5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거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 이상 빠졌죠 자 그런데 이 바닷권에서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해요 자 왜냐 노바백스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DRGM도 이제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DRGM도 이제 한번 눈여겨보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바닷권에서 이제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시마다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DRGM도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백신 관련주들 이 외에도 계속해서 백신 관련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달 12월달에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이 꼭대기 사지 말고 제발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 이 밑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네 그러면 아주 멋진 수익이 날 것임을 자신합니다 제가 그 타이밍이 올 적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백신 관련주들이 타이밍이 올 적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 백신 말고 또 다른 백신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 총정리 시간을 두 번째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